그럼 살려보자고 저도 투게이트 하겠습니다 일단은 3갯보다는 투게이트 플레이가 쩌테라서 쩌테랜 3갯가면은 우리가 테크가 좀 느려서 좀 힘들거든 이것은 많아도 투게이트 플레이 해보자고 상시 제가 볼게요 12시형 9호 내가 이제 우리 홍이도 왔었구나 우리 홍이 왔어 오고 7시 일단 메카하지 메카일 것 같은데 아 2태다 2태 어 2태면 할만한데 이거 6시형 21포로 여기 막으시고 질럭은 나중에 11시 와주세요 6시 포막 12시형은 3갯 어 3개 타자 12시 3갯 6시 21포 포막하고 5시 주소스로 막으면 될까? 주소스로 막으면 될까? 주소스로 막으면 될까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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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더, 더! 더,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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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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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질러 버리면 안되는데 여기도 폼박하죠 질러 버리지말고 어 질러 다 버리면 안좋은데 질러 움직이세요 12시형 입구로 11시 못오게 6까지 안나가 여기 질러 세워놓고 조금만 막아봐 6시 질 남은거 8시까지 고 가자 가자 4시 4시 5시 2시 3시 해만하거든? 많네, 광고 안되게 하면 다행히 좋아 여러분 괜찮아요 12시도 드라타세요 저거 타갈거니까 질 남은거는 다 9로 가자 질 남은거 9시고 아 여기 뚫리네 여기가 9를 죽여야 되는데 빨리 12시 형 질러 9로 와 어 서있지 말고 가야돼 가야돼 펌쳐나면 못이겠는데 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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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너무 느디다 움직이는게 가자 가자 9는 적어도 죽여야 나야돼 우리가 이거 빨리 쏴야겠다 들어가 질 7 9 컨 아 아주 좋고 리버로 6부터 헬프해줄게 12시 드라타요 스타링 히트 히트 이제 리버이 주면 땡클이 빡셀거야 오케이 질 6헬프 6폴버 질 하나씩 하나씩 마인 마인 요약식장만 슬리밍 이건 어차피인데? 너무 많네 너무 많은데 맞냐? 이거 어떻게 맞냐? 다 가뜩은 했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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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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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킬에서 3명으로 오네요 6총 3명으로 오셨다잉? 아 럴커구나 여래지 지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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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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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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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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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